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산다고 해도 늙고 병들고 죽음을 대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삶도 죽음이 없다면 가치가 없고요. 젊음도 또한 늙음이 없다면 아름다움을 못 느낄 것 같고요. 또한 병고가 없다면 건강의 어떤 행복을 맛보기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또한 맑고 화창한 날의 아름다움은요. 비바람이 부는 어떤 궂은 날이 있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항상 화창하다 하면 누구도 우리는 그것을 좋고 또한 특별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언제나 행복한 삶과 또 좋은 것과 또 부기용화만을 누리고 또 원하고 있지만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 하루를 죽는단 말이죠. 또 1년을 살면 1년을 죽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볼 때 삶도 죽음이고요. 죽음도 생의 연속이고 또 어찌 보면 행복은 불행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요. 불행은 또한 행복을 만드는 씨앗이 되는 입장이고 보니까 결국 불행도 행복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한 행복도 바로 불행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 나쁜 것도 좋은 것의 한 부분이고요. 가난 또한 불을 만드는 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혹여 우리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지금의 이대로 가요. 행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는 생각으로요. 평안한 마음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채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215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종송 가운데서요. 아집염주 법괴관 허공 위승부불관 내가 진염주로서 법괴를 관하면서 허공을 남김없이 모두 꾀어 통하리다. 또한 평등 산하 모아쳐 관구 서방 아미타라 평등하신 산하 부처 어디에나 없으리까 서방 극락 아미타불 어서 빨리 베꼬지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왔어요. 평등 산하 모아쳐다 평등하신 산하 부처 어디에는 없으리까 서방 극락 아미타불 어서 빨리 베꼬지고 했는데요.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의 정토를 관장하시는 부처님입니다. 모든 것을 원만하게 만들어주시는 부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방의 극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방으로 한없이 끝까지 가다 보면 극락 즐거움이 있는 바로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다라고 하고 거기를 관장하시는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불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무서방대교주 무량수 열애불 라무아미타불 하면서 우리가 여섯 번째 타종을 하는 입장인데요. 나무서방대교주 서방의 큰 가르침을 주시는 주인이신 무량수 우리가 미타정토 3부경회를 보면 또한 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을 통해서 보면 나무서방대교 부처님을 한량없이 오래 계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무량수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한없이 광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해서 우리는 무량광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무량수 열애불이다 하는 것은 바로 한량없이 오랜 세월 동안 열애불 진리를 주시는 부처님이신 바로 아미타부처님께 무엇이든 원만하게 이루어주시는 아미타부처님의 나무 귀한다 가르침을 따르겠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여섯 번째 타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타종이 아미타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또는 아미타부처님께 귀일을 하겠나이다 하는 뜻으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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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일곱 번째 타종을 하고요.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여덟 번째 타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극락 세계 10종 장엄이다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극락 세계에는 10가지 종류로 장엄이 돼있다라고 하는 극락 세계에 10가지 10종 장엄을 하면서 우리가 또 타종을 들어가는데요. 과연 극락 세계에는 어떤 10가지로 장엄이 됐냐. 우리가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극락 극락하면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극락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번뇌를 하든지 근심 걱정에 휩싸여 살면 그것이 사실은 지옥일 수가 있고요. 마음속에 어떤 행복함이나 평안함을 느끼면 그게 우리 삶 속에 극락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어떤 극락에는 10가지로 장엄이 돼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10가지의 장엄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법장서원 수인 장엄이다. 법장서원 수인 장엄. 법장 스님이 세운 서원 닦고 익혀서 장엄한 곳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미타 부처님이 전생에 바로 법장 스님이셨어요. 한나라의 태자로 계시다가 출가하셔가지고 특도를 하셔서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되신 분이신데요. 법장 스님이실 적에 아미타 부처님이 48가지 원을 세우셨어요. 그 48가지 원을 세우셔서 그 48가지 원을 천부 실천을 하고 깨달음을 얻으셔서 성부를 하셔서 부처님이 되셨지요. 그래서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부처가 되기 이전에 법장 스님으로서 48가지 서원을 세워서 그런 서원을 닦고 익혀서 장엄한 곳이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가 이제 48원 원력 장엄이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되시기 이전에 법장 스님이 48가지 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바로 48원 원력으로 아름답게 장엄한 곳이다라고 했어요. 법장 스님 48가지 원을 다 성취를 해서 그 원이 원력으로 되어서 아름답게 장엄이 된 곳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미타명호 수광 장엄이다 했습니다. 미타명호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으로 수광 장엄이다 하는 것은 바로 복과 지혜를 장엄한 곳이다. 수광이다 하는 것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 수불이라고 표현을 했고 무량 광불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량 없이 오래 살 수 있고 또 한량 없이 빛을 발하는 광명을 형성하는 그런 어떤 지혜를 장엄한 곳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 간혹 보면 광명 진언을 많이 하면 복이 온다 해서 빛광자 밝은 명자 이렇게 쓰는데요.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낮을 비추는 해와 밤을 비추는 달과 같이 빛을 주는 것을 광명이라고 그러는데요. 해와 달은 사실은 세상은 비춰지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비춰지지는 않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은 닦아줄 수 있지만 우리 마음까지 깨끗하게 닦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이고요. 또한 우리의 어떤 광명, 빛이 나는 지혜의 마음을 형성시킬 수 있는 것도 역시 부처님 가르침의 어떤 지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미탑을 이름으로 복과 지혜, 한량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수명과 또 광명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장엄한 곳이다라고 했고요. 다음 이제 3대사관 보상장엄이다라고 했어요. 3대사관 보상장엄이다. 그러면 3대사의 모습으로 보배처럼 장엄한 곳이다. 여기에서 3대사관이다. 바로 3대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 분의 커다란 스승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서방정토의 주부리바는 누구냐면 아미타부처님이시란 말이죠. 그럼 아미타부처님의 옆에서 아미타부처님을 협시하는 보살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좌관음 우세지란 말이죠. 대세지 보살과 관세음보살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을 전부 관하면서 어려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원을 세워서 그 뜻을 성취한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시고요. 관세음보살님도 열 가지 원을 세워서 보살이 되신 분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어떤 전생에 보면은 조류와 송리가 있었는데 조류가 관세음보살이 됐고요. 동생이었던 송리가 바로 대세지 보살이 됐는데요. 힘세자를 쓰지요. 큰 힘과 지혜를 형성한 보살님이에요. 그래서 3대 4다. 세 분의 커다란 스승이시라는 것은 바로 주부르신 아미타부처님을 뜻하고요. 또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 보살을 뜻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법당에서 삼전부를 모신다라고 하면은요. 어때요? 원칙적으로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협신문수보현보사를 모시는 경우가 보편적인데요. 일반적인 조그만 법당에서는요. 주부를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모시고 좌관움, 우지장 또는 우약사 이렇게 해서 모시는 곳도 있고요. 또 어떤 데 보면은 극락보전 같은 데서는 아미타부처님이 바로 주부르시는데요. 일반 조그만 법당에서도 아미타부처님을 주부를로 하시고요. 좌관움, 우지장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으로 아미타부처님이 주부르시면은 좌관움, 우세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 보살을 모셔놓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래서 극락보전, 극락전 이렇게 전각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서방정토에서도 3대 4가 계시다. 즉 주부른 아미타부처님이고요. 또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의 큰 스승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미타국토 안락장엄이다. 바로 아미타불, 아미타불국토, 아미타불우처님의 평안하고 즐거움이 형성되는 국토. 미타국토 안락장엄. 바로 평안한 안자와 즐거울 낙자. 평안하고 안락함으로써 장엄한 곳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소방정토 극락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면서도요. 여러분들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뜻한 바가 잘 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소원을 세워서 실천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족할 수 있는 여건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정토가 되는 것이고요. 극락국토가 되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느 선사는 지옥과 극락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바로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과거에 원효대사께서는요.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께서 바로 백제 보도국사한테 공부를 하러 갔었죠. 그러다 이제 순락군한테 잡히게 됐는데요. 순락군한테 잡혀서 결국은 이제 첩자로 몰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도국사를 배우러 왔다라고 하지요. 그 전에 바로 법안대사한테 공부를 했었어요. 신라에서 법안대사에게 공부를 마치고 보도국사를 찾아가는 길이었는데요. 법안대사께 하직 인사를 하면서 스님 다음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법안대사가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께 하신 말씀이에요. 법을 보면 됐지. 늙은 나를 봐서 뭐를 하는 거. 어서 가거라. 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에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보도국사를 찾아가다가 순락군한테 잡혀서 첩자로인을 받지요. 그 상태에서 이제 순락군들이 잡아가지고 보도국사 앞에 가서 앉혀놨어요. 그래 놓고 보도국사에게 이 사람들이 간첩으로 첩자로 가장한 스님인지 진짜 스님인지 보도국사를 찾아 뵈러 온 사람인지 구분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보도국사가 그 원효와 의상을 보고 질문을 던지죠. 이 세상에 극락과 지옥이 어디 있는고 하고 질문을 해요. 온효대사하고 의상대사가 나이 차이가 한 9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온효는 사실은 숙성한 상태고 의상은 그때까지만 했어도 아직 숙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에 떨고 초조감에 떨고 긴장을 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온효가 대답을 하지요. 스님의 혓바닥 속에 있습니다. 대답을 해요. 보도국사가 강남가 지옥이 어디에 있는고 질문을 하는데 온효 대사가 스님의 혓바닥 속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돼요. 보도국사가 어찌 내 혓바닥 속에 있는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온효 스님께서 스님께서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맞다. 라고 하면 죄인은 살아날 것이고 나를 찾아온 것이 잘못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자신들은 죽음에 이를 것이니 바로 지옥과 극락이 스님의 혓바닥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답변을 해요. 이때 보도국사께서는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맞다 맞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받아들여서 결국 보도국사에게도 한 3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당나라 유학 가기 전에 보도국사에게 한 3년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또한 극락과 지옥이 어디에 있냐 했을 때 보도국사 혓바닥 속에 있다라고 했어요. 또 일반적으로 극락과 지옥이 어디에 있냐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극락이오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혹여 괴로움을 겪고 권내를 겪고 하필 캄캄한 그런 여건을 겪을 때가 있어요.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땅지자에다 가치록자를 쓰는데요. 땅 속에 갇힌 것과 같은 답답함,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극락이다. 아,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항상 즐거움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극락이다. 라고 표현을 해서 극락과 지옥은 바로 마음속에 있다. 또한 원수도 은인도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똑같은 아내이고 똑같은 신랑이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나한테 잘해 주면은 내가 저 사람 정말 잘 만났구나. 고마운 분이구나. 라고 해서 은혜롭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은 똑같은데 하지 말라는 일을 하거나 사고를 지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그분으로 인해서 속을 끓이지 않아요?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나는지 몰라. 라고 하면은 바로 그 삶이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인과 원수도 결국은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미타국토알락장엄은 아미타불알락국토가 바로 평화로서 장엄된 곳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보하청정 덕수장엄이다. 보하청정 아주 청정한 보배의 연못을 뜻하지요. 그래서 덕수장엄이라. 그래서 공덕수가 장엄된 곳이다. 공덕수는 일반적으로 불가해서는 팔공덕수라고 하는데요. 바로 정초에 있는 연못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연못의 물을 마시게 되면은요. 목이 부드러워지고요. 또 어떠한 것이든지 이 물을 먹은 뒤에는 뱃속을 다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물이다라고 해서 공덕수다. 8가지 공덕을 갖춘 물이다 해서 우리는 팔공덕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전여의 누각장엄이다. 그랬어요. 보전여의 누각장엄이다. 뜻을 따라 보배의 누각 여의다는 것은 진리지요. 보전이다는 보배로운 전각 집 누각 이런 걸 뜻하지요. 바로 진리에 의한 여여한 보배로운 누각으로 바로 장엄 거룩하게 장엄이 된 곳이다. 그러니까 바로 어때요. 마음의 보배 육신의 보배 이런 어떤 보배의 집으로 형성된 그런 곳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야장원 시분장엄이라 주야장원 주간이든 야간이든 어떻게 돼요. 시분장엄 여유 있는 시간으로 밤과 낮을 장엄한 곳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가기에 너무나 바쁘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부모 형제 간에 같이 앉아서 밥 먹기도 힘들고요. 어른들 찾아뵙기도 힘들고요. 친구들과 어디 참모처럼 어떤 문화생활이나 이런 것 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한 집에 살아도 심지어 같이 앉아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극락세계는 어떻게 돼요? 여유 있는 시간으로 밤과 낮이 장엄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또 24락 정토 장엄이다. 그랬어요. 24락 바로 24가지의 즐거움으로 깨끗하게 장엄된 곳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24가지의 즐거움이다. 우리의 어떤 락을 따져보면 24가지로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즐거움이 다 갖추어진 곳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마지막에 열 번째가 30종의 공덕 장엄이다. 그랬어요. 또 공덕의 종류는 우리가 30가지로 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기회에 있을 때 24락이나 30가지 어떤 공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24가지의 즐거움이나 30가지의 공덕을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경전을 여러분들 미타정도 삼부경의 불설 무량 수경이나 관무량 수경 혹은 아미타경을 여러분들한테 설할 수 있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바로 열 번째로 30종익 공덕 장엄이다. 30가지의 공덕으로 빠짐없이 장엄이 된 곳이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극락 세계에는 10가지의 어떤 공덕으로 장엄이 되어 있는데요. 법장 서원 수인 장엄이라 법장 스님이 세운 서원을 닫고 있게 장엄한 곳이고요. 48은 원력 장엄이다. 48가지 원력으로서 아름답게 장엄한 곳이고요. 바로 법장 스님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깨달음 얻은 48가지 서원을 뜻하는 미타명호 수강 장엄이다. 하는 것은 아미타불 이름으로 복과 지혜가 장엄된 곳이고요. 3대사관 보상 장엄이라 바로 세 분의 커다란 스승이 계신 아미타불과 관음과 세지 보살이 계신 곳이다. 이야기이고요. 미타 국토 한락 장엄이다. 아미타불 한락 국토가 평화로서 장엄된 곳이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보아 청정 덕수 장엄이다. 바로 그 극락세계에는 아주 청정한 포배의 연문물이 있는데 그 물은 바로 팔공덕수로 장엄이 되어있다라고 했고요. 보전 여인 누각 장엄이라 뜻을 따라 포배로운 누각을 거룩하게 장엄한 곳이다라고 했고요. 주야 장엄 시분 장엄이라 여유있는 시간으로 반과 낫을 장엄 했고요. 이십사락 정초 장엄이라 24가지 즐거움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30종 공덕 장엄이라 30가지 공덕으로 빠짐없이 장엄한 곳이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도 어떤 극락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부처님은 죽어서 가는 극락보다는요. 현실의 삶에서 극락의 삶을 누리라라고 했어요. 바로 팔공덕수도 이십사락이고 삼십조의 공덕도 전모모예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님들 정말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은요.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손안에 있을 때는 그것의 귀함을 알지 못하다가요. 그것이 없어지고 나서야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없어도 될 것 같고 더 이상 쓸모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그다지 아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도요. 잃고 나게 되면 후회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오요. 때로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요.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옆에서 힘들게 하는 남편이나 아내 또한 가족이나 친지 이웃들까지도요. 없어서는 아니 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자비정사 자비정사 . 감사합니다.